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6월 25일 야간에 실시된 국군 7연대 일대대의 반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옥산포에 집결한 후 6월 26일 오전 3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옥산포 우측 능선의 진지를 구축한 김용배 소령의 일대대는 치열한 교전을 통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오전 5시에 소양강을 도와하여 차안에 계획된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소양강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다량의 화포와 여덟문의 SU-76 자주포를 직접 조준사격 위치에 배치하고 오전 5시 40분부터 20분간 공격준비포격을 실시한 후 봉의산 일대의 소양교 정면의 주공을 그리고 19연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근화동 일대의 조공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봉의산과 소양강 등 자연장애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소양강 도와 저지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일 중위의 7연대 대전차포중대 2소대는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지늘게 빠진 대전차포 한문을 유기한 채 철수하여 대전차포중대 1소대와 함께 소양교 남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 북한군은 SU-76 자주포를 소양강 부관에 두고 봉의산 연대관측소는 물론 산중턱과 소양강 제방에 구축해 놓은 화기 진지에 직격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SU-76 자주포 세무늬 소양교를 통해 남한의 국군 대전차포 진지를 향해 공격해오자 대전차포 소대원들이 두려운 마음에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2소대장 심일 중위는 진지로 뛰어들어 직접 대전차포 사수가 되어 SU-76 자주포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SU-76 자주포 세문을 파괴할 때까지 사수로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으며 전투 중 1소대장과 소대원 2명이 진지로 복귀하여 포격을 지원했습니다. 심일 중위의 대전차포소대는 SU-76 자주포에 소양교 남한 방어진지 돌파 기도를 저지함으로써 북한군이 춘천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고 7연대는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연대 3대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북한강 서안의 금산리 일대는 우두산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무렵에도 북한군의 출현이 없어 정적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옥산포 북쪽 3km 지점 저울골 부근에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가 3대대 진지 방향으로 지향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분간 이어진 포격이 끝나고 일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모진교 남쪽 3.5km 지점의 막은 꼴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 김한덕 소령은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했으나 북한군은 1시간이 지나도록 대대의 유효사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않고 좌우로만 기동했습니다. 이것은 3대대가 북한강 동안의 전투에 가세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를 고착 견제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북한군의 의도를 간파하고 예비 중대를 투입하여 서상리까지 추격하도록 했으나 북한군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후퇴하자 측방의 노출을 고려해 중대를 복귀시켰습니다. 이후 이들과 대치하던 대대는 북한강 동안으로의 철수 명령을 받고 오후 3시 30분에 철수를 시작하여 의암교를 건너 오후 6시에 연대의 좌일선으로 춘천역 일대의 근화동에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19연대 일대대와 이대대는 6월 25일 오후 8시에 원주역을 출발한 후 청량리를 경유하여 6월 26일 오전 5시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참모학교 교육 중 복귀한 연대장 민병건 중령을 만난 19연대 이대대장 최성낙 소령은 우두산으로 진출하라는 연대장의 구두 명령을 받고 부대를 정비한 후 강행군으로 소양강을 건너 40분 뒤에 우두산에 도달했습니다. 대대는 우두산 기슬계 방어태세를 갖추고 우일선에서 방어하고 있던 7연대 일대대와의 연계에 성공했습니다. 우두산 일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최성낙 소령의 이대대는 김욱 전 대위의 5중대를 북쪽에 이어서 한정일 중위의 6중대와 7중대를 우로부터 좌로 각각 배치하여 화천 방향으로부터 남아하는 북한군을 저지토록 했으며 김찬주 대위의 8중대는 우두산 남쪽에서 화력지원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최병목 소령의 19연대 일대대는 북한강 강줄기를 따라 춘천 시내로 침투하는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해 소양강과 북한강 합류 지점인 근화동 재방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했으며 전투에 대비해 근화동에서 소양교에 이르는 재방 앞뒤로 개인호와 교통호를 구축했습니다. 19연대 병력 증원의 힘을 얻은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옥산포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기로 하고 일대대장 김용배 소령에게 오전 8시를 기해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다라면서 전진 한계선을 삼거리로 통제했습니다. 이때 봉의산의 연대 전술지휘소에 나와있던 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이대대장 최성낙 소령에게 이대대는 오전 8시를 기해 7연대 일대대의 공격을 진지해서 엄호하며 동쪽으로부터 예상되는 적의 침공을 저지하라 는 명령을 하다랬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대대장 최성낙 소령은 공격부대인 7연대 일대대가 옥산포로 진격할 때 대대의 중화기를 동원하여 측방을 엄호했습니다. 7연대 일대대는 16포병대대의 지원폭격과 19연대 이대대의 측방 엄호 사격을 받으며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옥산포에서 공격을 준비하던 한계대대 규모의 북한군은 김용배 소령이 지휘하는 일대대의 기습공격에 대부분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역골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하는 북한군을 향해 19연대 이대대의 81mm 박격포 6문도 집중포격을 가했습니다. 좌일선 김명익 대위의 3중대가 돌입한 미산리에는 북한군 전차병들이 누워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투항하라고 소리치자 두 명이 저항하여 사살하고 전차는 포탑 안에 수류탄을 넣어 파괴했습니다. 옥산포를 탈환한 일대대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종심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했습니다. 오후 1시경 일대대 진지와 우두산 일대에 강력한 폭격을 가하던 북한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우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대는 북한군의 기계화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2.36인치 로켓포를 발사 명중시켰음에도 결국 전차와 자주포를 격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격파에 실패하자 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삼거리에 배치했던 김명익 대위의 3중대를 옥산포로 재배치한 후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과 격렬한 교전을 전개했습니다. 북한군은 일부 병력을 가래목나루 방향으로 우회시켜 공격해왔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을 치른 일대대는 오후 2시경 북한군과의 접촉을 끊고 이탈하여 164구지로 복귀했습니다. 16포병대대 1포대와 2포대는 옥산포에 진출했던 일대대의 이동과 소양강 남한으로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요란 및 저지 사격을 가하면서 북한군의 추격을 차단했습니다. 소양강 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최병목 소령의 19연대 1대대는 오전 10시경에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격렬한 교전을 전개했습니다. 최성낙 소령의 2대대는 오전 11시 정면에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소양강을 도하했으나 오전 11시 50분에 원위치로 돌아왔으며 오후 12시 30분에 다시 한 번 공격하여 진지를 점령했으나 20분도 지탱하지 못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등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사력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습니다. 정우 무렵 북한군이 포병의 지원 아래 공격을 가해오자 최병목 소령의 1대대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며 최성낙 소령의 2대대를 지원했습니다. 봉이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북한군의 공격력이 예상외로 강력한 점 우두산 동쪽 천전리 부근의 북한군의 움직임이 활발한 점 그리고 양구로부터 증원병력이 도달하여 총공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포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군의 대공세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사단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무렴 육사단의 병력 운용을 살펴보면 7연대 일대대는 3차에 걸친 북한군의 공격을 악정고투하며 방어하고 있었으나 19연대 일대대와 3대대 7연대 2대대는 북한강 서안과 소양간 남한 그리고 우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어 3개 대대가 북한군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유휴병력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소양강 북안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는 7연대 일대대와 19연대 2대대를 야간에 협공할 경우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단장 김종우 대령은 천연장애물인 소양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에 작전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 사단은 축차철수하여 소양강 남한의 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강한해서 격파하려 한다. 2. 제7연대는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소양강 남한의 소양교로부터 후평리에 이르는 선에 진지를 점령하고 적을 저지 경멸하라. 3. 제19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남한으로 철수하여 근하동의 진지를 점령한 다음 측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경멸하라. 4. 제16포 병대대장은 제7연대 및 제19연대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라. 5. 철수 개시 시간은 26일 15시다. 사단장 김종우 대령의 명령에 따른 방어정면 축소를 위해 사단 주력이 소양강 남한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6월 26일 오후 8시경 공병대대 대장 박정채 소령은 사단 작전명령 에게 건의했습니다. 사단장 김종우 대령은 17연대가 해주로 진격했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심사숙고 끝에 춘천이 일시적으로 피탈되더라도 다시 반격할 경우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공병대대 대장의 건의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교령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북한군 기갑부대의 통과를 저지하라고 명령했고 공병대대 대장 박정채 소령은 미리 준비했던 폭파장치를 제거하고 교량위에 파괴된 트럭 내대로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렵 김종우 대령은 다른 전선의 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4구지로 복귀한 7연대 1대대는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6월 26일 오후 3시에 19연대 2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소양강을 도화했습니다. 우두산에서 공격부대와 유기적인 협동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19연대 2대대에게도 소양강 남한으로 철수하는 7연대 1대대를 엄호한 후 소양강 남한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 민병권 중령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때 국군의 철수 움직임을 파악한 북한군이 우두산 진지를 향해 포격을 집중한 후 대규모 병력으로 벌판을 가로질러 진전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북한군이 사정거리 내로 접근하길 기다리던 19연대 2대대는 포병대대의 포격지원 아래 대대 화기를 집중 투사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철수병력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철수하는 국군을 추격해온 일단의 북한군이 옥산포 동쪽 500m 지점에 올미에 침공하여 철수 중인 7연대 1대대와 교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북한군은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정명공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병력만을 앞에 내세우고 주력은 산홍동을 거쳐 소양강으로 접근했습니다. 교전 중에도 북한군은 19연대 2대대를 제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격을 퍼부었으며 2대대장 최성낙 소령은 철수대대에 대한 업무 임무가 완료되자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후 5시에 대대를 소양강 남한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추격을 격퇴하며 소양강 남한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육중대장 한정일 중위는 철수 중 어깨에 총상을 입고 들것에 실린 채 중대에 철수를 지휘했으며 육중대 화기소대장 이창진 소위는 중상을 입고 연락병의 부축을 받아 철수했습니다. 대대에 철수를 업무했던 김욱 전 대위의 5중대도 소대별 축차 업무를 통해 도섭에 성공하여 오후 9시 대대와 합류했습니다. 앞서 도하안 7연대 일대대는 춘천 남쪽의 석사리에 집결하여 휴식과 탄약 재보급 등 부대를 정비한 후 다음 날인 6월 27일 오전 9시 소양강 남한에 예정된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김종수 소령의 7연대 이대대는 38선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남한의 가마골 양재일 일대에 전개하여 북한군과는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우를 정비하면서 북한군의 도하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소양강 부간의 천전리 일대에서 자주포와 함께 대규모의 병력이 우두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이대대는 북한군 행렬에 박격포로 집중포격을 가했습니다. 약 1시간이 경과했을 무렵 이대대는 춘천의 동쪽 방어를 위해 봉의산 동남쪽 1.5km 지점의 후평리로 이동하라는 연대장 인부택 중령의 명령을 받고 강행군으로 이동하여 오후 7시에 부대전개를 완료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후 3시에 7연대 이대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우두산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던 19연대 이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연대장 인부택 중령이 오후 6시로 늦춰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인부택 중령은 북한군이 소양강을 도화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소양교에 투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김찬주 대위의 8중대 전력을 집중 운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8중대는 81mm 박격포 6문을 비롯해 캘리버50 기관총 두정과 중기관총 내정 경기관총 두정 등 편제화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화기중대였습니다. 따라서 8중대는 소양교 남한의 범바위 주변에 집중 배치되었고 3대대 화기중대인 12중대도 2대대에 추가로 배속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 춘천 동북쪽의 추궁리와 대궁리선에서 춘천 방면으로 공격한 북한군 12사단 31연대는 춘천 동북쪽 6km 지점의 하천전리까지 진출한 후 진격을 멈추고 12사단장 전후 소장의 지시를 기다렸으나 12사단은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북한군 2사단과의 협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31연대는 6월 26일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협동공격으로 춘천을 점령하려던 계획도 실패하게 되었고 국군 7연대가 별다른 손실 없이 북한군 2사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